안녕하쇼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구독자 맨유 이겼어요 안토니가 좀 했나보네 안토니가 빠지니까 안토니가 잘한게 아니라 안토니가 빠지니까 잘한거야 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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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위 지켜야 되는데 제가 어저께 과로로 해가지고 새벽 3,4시쯤 켜야 되는데 아 저거 되게 안죽네 큰일 났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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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우 & 굿보원 안돼 벌써 나오지마 감기는 좀 어떠신가요? 아 좀 많이 나았어요 그래도 많이 괜찮아졌어요 덕분에 아 지금 딱 축구 보고서 안잔 친구들이 방송 볼 시간이구나 이따가 제 인형은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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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좋았어 가둬버리고 나는 타버려 좋은 아침입니다 자기가 응원하는 팀들이 이기면 기분도 좋겠구만 좋은 아침이에요 내용 아 맞다 스케줄을 안썼구나 아 맞다 아 맞다 아 맞다 아 맞다 아 맞다 루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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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쨌든 머리 위하셨죠 루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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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거 오 마이거 오 마이거 아이고 양장비만장님 감사합니다 2월 25일 인도 북부에서 자갈을 실은 화물열차가 운전사 없이 70킬로미터를 달리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약 50량으로 편성된 화물열차는 북부 잔무 가시미르주에서 펀잡주까지 70킬로미터를 선무원 없이 달렸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철도레일의 나무 블록으로 열차를 감속시키고 정지시켰습니다 이 구간을 관리하는 인도 북부 철도 홍보 담당자에 의하면 부상자는 없었다고 합니다 SNS에는 시속 100킬로미터로 달리는 열차의 영상이 확산되었습니다 인도 철도는 26일 이 사태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열차는 승무원 교대를 위해 잔무역에서 정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운전사와 조수가 열차에서 내리자 열차는 저절로 경사를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뒤 열차 사고를 막기 위해 진행 방향에 있는 모든 건널목은 봉쇄되었습니다 시속 100킬로미터로 달리는 열차를 나무 블록으로 정차시켰다고 하는데 탈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승무원 없이 통제불능에 질출하는 열차를 주제로 벤젤 워싱턴 주연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희상청 특보 발효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7일 08시 이후 발효 현황입니다 육지에는 특별한 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해와 동해 넓은 해역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 해역 바람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바람은 실은 멀리 일본 동쪽 태평양의 봄의 폭풍이 가져다주는 강풍입니다 일본 동쪽 해상에 마치 태풍과 같은 거대한 구름의 소용돌이가 보입니다 왜 저래? 남쪽 해상을 서에서 동으로 이동해간 봄의 폭풍입니다 2월 27일 화요일 12시 이후 일본 동쪽 해상에 중심기압 965헥토파스타를 거대한 저기압이 있습니다 등압선 간격이 매우 좁아 강한 바람이 분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할렌 전선의 비구름이 길게 뻗어 있습니다 이 전선의 모습이 마치 정갈의 꼬리처럼 보입니다 그러네 정갈같네 강한 강풍력을 가지는 할렌 전선을 스팅제트라고 부릅니다 정갈의 독침과 같은 제트라는 의미입니다 바람의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압 중심으로 맹연한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소속 30미터 이상의 강풍이 일본 동쪽 해안에 걸려있습니다 이것은 소속 15미터 이상 강풍력 방향이 800킬로미터 이상의 대형 태풍에 해당합니다 이 맹연한 폭풍의 소용돌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강한 바람이 부릅니다 그래도 소용돌이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 저기압은 제주도 남쪽을 지나 일본 남쪽 해상을 발달하면서 이동했던 저기압입니다 중위도 지방에서 발생하고 발달하는 온대저기압 중에서 짧은 시간에 흡족하게 발달하는 저기압이 있습니다 그것을 폭탄저기압이라고 합니다 보통 24시간에 24헥토파스칼 이상 기압이 낮아지는 저기압을 폭탄저기압으로 분류합니다 일본 동쪽의 거대한 저기압은 북동 방향으로 알류산열도를 향해 이동해 갑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폭탄저기압은 2월에서 3월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4월에서 5월에 발생하는 폭탄저기압은 메이스톤 5월의 폭풍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2월의 마지막 날 29일 목요일 17시인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저기압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중심기압이 1012헥토파스칼입니다 이 저기압이 또 맹렬하게 발달하면서 이동을 합니다 이 저기압의 기압 변화에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24시간 뒤의 기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압은 맹렬하게 발달하면서 일본 남쪽 해안을 쓸면서 서에서 동으로 이동합니다 저기압은 일본의 폭우와 폭소를 내립니다 달이 바뀌어 3월 1일 금요일 17시입니다 24시간이 지났습니다 저기압 중심은 일본 동쪽 해상에 있고 중심기압은 984헥토파스칼입니다 24시간 전에 1012헥토파스칼에서 984헥토파스칼으로 28헥토파스칼 낮아졌습니다 바로 폭탄저기압입니다 일본에는 3,4일 간격으로 폭탄저기압이 연속으로 통과합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서고 동쪽 겨울정 기압 배치가 되고 북쪽 환기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기온이 대폭 하강하게 됩니다 작년 동지 무렵에 큰 한파가 밀려온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의 버금가는 한파가 우리나라에 몰아닥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3월 첫날부터 매서운 꽃샘추위가 됩니다 러시아 체라빈스크는 우랄지역의 중심 도시이자 시베리아 철도의 기점입니다 인구 120만원의 큰 도시입니다 러시아 시베리아의 겨울도 막바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체라빈스크에서는 아이들이 얼음 위에서 나옵니다 능숙하게 얼음을 줬고 있지만 얼음이 깨지지 않을까 걱정이 가자아 이거 만원 면윰 장비 반장님 감사합니다 갑니다 힘들어? 좌우 컴바바용기 알코바질뱅뱅뱅뱅뱅 거짓말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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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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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루프 플러그 리프티 이제는 생각도 싫어 내 마음도 모두 다 싫어 슬픈 남주도 너의 구인하이 추억은 너무 힘들어 사랑은 많이 안 와 영원히 사랑의 끝은 나야 아 출덩 우승해가지고 운이 좋았지 뭐 산소가 싫다고? 나뿐만 주도 너의 구인하이 이별은 너무 힘들어 사랑은 많이 어려워 영원히 사랑의 끝은 나야 추억은 너무 힘들어 사랑은 많이 어려워 영원히 사랑의 끝은 나야 누구도 이 덕질이 매일 그 아 진짜 오랜만에 논다 이 노래 학교 다닐 때 맨날 들었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말이 안되지 이 노래는 이 앨범 자체가 완전 개사기 앨범이야 마스터피스임 이거 진짜 여기에 꿈에 나오잖아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아 난 이 노래는 이러면 아 아 아 난 이 노래는 아 나 아 다시 예전처럼 내게 때려 한반만 해주겠니 미안했던 이 모습 못 보는 맘 알겠니 왜 넌 먼 곳에서 숨기고 있니 희적 지워질지가 않아 내 눈물 같은 파라진 기억들이 긴 하루 온종일 널 대신하고 있어 기다린다 말하려면 널 자신을 해버렸지 희적 지워질지 않아 내게 때려야 가슴이 널 대신할 수 있는 곳이 희적 지워질지 않아 희적 지워질지 않아 희적 지워질지 않아 어흐 오우 단독이지 이제? 흰 잼 잼 잼 진심 사랑해 Report 하아 노래 봐 이 노래를 들게 이 노래를 들으면 어? 나 고등학교 때 나왔네? 자, 어쩔다 뭐 저는. 바커의 비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노래 방 안 다녀본 사람인데 그러면. 옆방에서 맨날 노래 들릴텐데 박하여러분 박하여러분 보고싶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잠시만요 ㅠㅠ 그렇죠 jingle . 내가 택한 길은 영원한걸 얼음으로 얼리고 전기로 터뜨리기? 만큼를 다가올래도 내가 책임져야 하네 내가 책임져야 하네 내 꿈 꾸며 살 거야 사랑의 눈앞에서 쓰러지질 않아 내 눈 가는 날에 해놓으며 후회 없을 거야 내가 택한 길은 영원한걸 노래 너무 좋다 옛날 노래들이 가사가 구구절절해 옛날 노래들이 가사가 구구절절해 나 비꾸며 살 거야 세상의 눈앞에서 쓰러지질 않아 나의 눈앞에서 쓰러지질 않아 내 눈앞에서 쓰러지질 않아 내 노래 주면서 후회 없을 거야 내가 택한 길은 영원한걸 내가 택한 길은 영원한걸 내가 택한 길은 영원한걸 이 몸 등장 이 몸 등장 오늘 그 반장님 오늘 성공 너무 좋아요 나중에 반장님이랑 카페나 하나 해야 되겠다 저기 호숫가에다 불륜의 현장에다 카페나 하나 합시 반장님이 DJ 하시고 제가 옆에서 게임 돌릴게요 화면 화면 보이게 대형 스크린에다가 게임 쏠테니까 사상 최초 게임 게임 카페 게임방송 게임방송 시청 카페 해가지고 인테리어 시공은 니가 해줘도 되냐고? 그럼 먹튀만 안하면 돼 아이 그럼 카페는 무조건 불륜 카페로 만들어야 돼 모르는구나 카페 그냥 동네에다 만들면 장사 존나한데 불륜 카페로 만든 다음에 커피 하나에 25,000원에 받아야지 그 옆에 장어집 이런거 붙어있는데 있지 소갈비집 뭐 소고기집 뭐 이런거 붙어있는데 어? 아니면은 뭐 일식 정식 뭐 이런거 붙어있는데 그 옆에다가 불륜 카페 하나 딱 강보이거나 물 보이는데 딱 하나 차린 다음에 그... 기분이 안좋아졌어요 권장님 무슨 저 Twelve 저를 사랑할 수 있다면 나는 이 노래 들으면은 슬퍼 나는 이 노래 들으면 슬퍼 슬퍼 McD 헥 플러스 갱 설렁 헥 헥 헥 헥 헥 헥 내가 어렸을때 굉장히 많은 친구들을 잃었는데 그 친구들 중 하나가 이 노래를 좋아해서 노래방 가면 맨날 나랑 이거를 같이 불렀었어 근데 그 친구들 중 하나가 이런 것 같고 이 노래를 부끄러워 이 노래를 부끄러워서 제발 이 노래를 부끄러워서 이 노래를 부끄러워서 이 노래를 부끄러워서 어우 씨 죽었어 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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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in 파이TI 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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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이 헷 Britney 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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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헵 help 헷 Britney 헤티 헤ère Breach 행진하는 거야 난 노래할 거야 매일 그대와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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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야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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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행진 너무 쎈enda 지금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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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행복한 것 같다 내가 또 다른 개 자아가서 내가 이 러시아가 없을 것 같다 내가 이 러시아가 없을 것 같다 뭐지? 내가 이 러시아가 없을 것 같다 여기가, 너의 러시아가 없을 것 같다 너의 러시아가 없을 것 같다 쇼, 랩, 랩. 야 요즘에 부모님한테 첫 월급 빨간대복 사주면은 개 부유적돈이듯이 누가 입어 이씨 아 흐흐흐흠 흐흐흠 흐흐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곳 더 더 달려 나 지워던 그 동네 날 달려가 준다면 어쩌면 나다와구나 낡은 사진 속 죽는 건 이래요 누군가는 말고 그리워만 추억하며 살아갈 수도 비슷해지 그리워요 이른의 자랑 가볼 수도 있는 곳 보고파요 낮게 놀던 그 동네 날 내려가 준다면 이른의 자랑 돌아갈 수 없는 곳 보고파요 낮게 놀던 그 동네 날 내려가 준다면 그리워요 고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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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뭐 나오게 육하 초래 uz 하늘에서도 멈추네 하늘에서 멈추는걸로 살았다 하늘에서 멈추네 하늘에서 멈추네 하늘에서 멈추네 하늘에서 멈추네 하늘에서 멈추네 잠수 후우 잠수 후우 잠수 후우 오우 샛 우와아 깼다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았다 하하 으 여우야님이 막 최고라고 칭찬해주고 하니까 여우야 틀어버리네 케이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양장피 그만먹자 진짜 냉장고에 그릇만 3개야 양장피 그릇 못먹어 이제 아니 냉장고 자유하면 냉장고 있는거 다른거 먹지 양장피 먹겠네 안되겠어 양장피 얼려야되겠다 손님오면 손님 드려야되겠다 손님 대접용 남은 양장피 감정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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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댈 떠나죠 사랑하는 건 나쁜 게 많죠 언젠가 그댈 나우게 했던 말 언제까지 나 기다려 아니 반장님이 진짜 컨셉이 아니라면 진짜 늙은이인게 맞는게 음리다 같은 말 우리 안쓰거든? 나 초등학교 80년대생들 초등학교 교과에도 음리도 안나오거든? 최소 70이야 어? 우리 초등학교 때 음리다 썼다고? 우리? 뭔 소리야 저거 갖고와 저 교육청 표준 교과 과정 단계별로 다 갖고와 음리다 언제부터 안썼는지 말도 안 돼 난 본 적이 없는데? 그러 늑네다는 야이씨 푸카말리다 그러 늑네다 그러 늑네다 아니 국민학교 세대이긴 한데 음리다 썼네 나 기다리고 기대 또 기억할 한마디 슬퍼할때만 우는게 아니죠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는 날 혹시 내가 눈물을 보여도 웃어주길 바래 하아 옛날에는 저런 소름돋는 나이레이션이 있었지 편지 읽어주잖아 그냥 그대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요 사랑하는 거 나쁜게 아니죠 그대가 서있는 날 문부 엄마 죽이지 마라 걍 죽이지 마라 죽이지 마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드롭파트 보다! 가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쟤가 또 무슨 시범 학교를 다녀요 뭔소리에 아깝네 하여간 2000년대 초반 노래들이 좋아 너무 진짜 그때 밀레니엄 딱 끝나고 나서 갑자기 다시 서정적으로 바뀔 때라서 밀레니엄 전에는 약간 노래 진짜 괴란한 거 너무 많았고 테크토닉이니 뭐니 막 이래가지고 막 사람 미치게 하는 거 엄청 많았는데 유행 타는 노래 많았는데 그거 딱 지나고 나서 2000년대 초반 되자마자 갑자기 밀레니엄도 끝났고 세상 안 망했고 갑자기 다시 사랑과 평화의 노래에 존나 나왔거든요 그때 브라운아이즈 소울 뭐 이런 거 나오고 99년까지는 음레다가 혼용이었다고요? 오 또 오래 살자 오래 살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미안해 그런 표정을 짓는 게 아니 오소소 아니 오소소 미안해 나 웃겨 알았어요 나는 고민했 소소 하핳 끝난 사이니까 왜 나를 나오는다는 이 겨우저 조금은 우리는 너라 생각했었는데 여기가 쫙 달리는게 좋아 여기서 쫙 한번 약간 옛날 슬램덩크가 아니라 그 청춘드라마등에 덩크슛인가 뭐 있었는데 농구드라마 그거 노래랑 비슷 마지막 슬램덩크 왜 죽었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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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많이 노리했었어 자리를 지켜야 하는지 이제 너와 나 그만 사이니까 왜 나를 나버리니 겨우저구 너를 지울거라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날 힘들게 해야 했니 징그러진 내 잠 마지막 말로 너의 기분을 채울 수는 없니 그만큼 나로 인해 일을 나면 싹 갈게 정말 너무나 미안해 이젠 너의 사랑을 위해서 영원히 나를 기억에 지워줘 너만 행복할 수 있다가 너만 행복할 수 있다가 다시 나를 만나려 하지마 다시 나를 만나려 하지마 혹시 우린 오해할지 모르니 다시 그 사람을 위한 모든 걸 생각해줘 너만 행복할 수 있다가 automation 다시 나를 만나려 하지마 캬 그치 그치 그때 네잎 클로버 코팅하고 낙엽 코팅하고 다이어리도 유행하고 저 때 여자애들이 팬팔하자 그러면 귀찮은데 글씨 써줘야 되고 존나 귀찮았다고 다른 반 모르는 애가 팬팔하자 그래서 연락장 같은 걸 두고 학교에 맨날 가면 책상에 팬팔이 한 3, 4개씩 쌓여있어 공부 안하고 그것만 처하는 거요 나에게 스쳐 지나가 나의 첫사랑 근데 나는 오래전 영화 속에 소설 속에 주인걸 이름처럼 아 맞아 시집 많이 팔았지 그때 나의 첫사랑 그대에는 다시 누군가와 행복하들을 지나가 나의 첫사랑 그대 우울해져 영화 속에 hugely 어머 여기 여기 dominate 저기 괜찮아 verm shrimp 이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왜 죽냐고 슬픈 영화처럼 나를 흘렀게 말해줬 사람 그대에는 그때 당시 삼겹살 얼만지 기억하는 사람 많이 없을걸 여기에 어렸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렸을 때 삼겹살을 사먹지는 않았으니까 짜장면 값은 기억나 짜장면 값은 2,000원 뭐 2,500원 IMF 때가 3,000원이었나 3,500원이었나 짜장면이 치킨은 그때도 비쌌어 치킨은 그때도 12,000원인가 피자가 두판에 13,000원? 12,000원 피자가 말도 안되게 비쌌졌지 오 쒸 2년 전 일이지만 기뻐야 하는 게 당연한데 내 기분은 그게 아냐 하지만 위 안에 이 넓은 가슴에 묻혀 다른 눈물을 생각했었어 얼마나 잔인하냐 니 가슴에 묻힌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했대 쩍쩍 빨아들이는구만 정말 미안한 일을 한 걸까 나뿐인 않았었지만 재료들지 못했고 그는 맞춘진 문제도 신문제였다면 오히려 즐거웠을 것만 같아 강남이 안해 이 넓은 가슴에 묻혀 다른 누구를 근데 이거 약간 노래가 좀 이성을 얘기하는게 아닌지 않을까? 왜냐면 너의 넓은 마음에 묻힐 때마다 안길때마다 그러는데 넓은 가슴에 묻힐 때마다? 정말 웃고 싶었던 말이냐 물론 인연적이지만 기뻐야 하는게 당연한데 내 기분은 그게 아냐 이 넓은 가슴에 묻혀 다른 누구를 생각했었어? 너의 손을 잡고 걸을때도 그녀를 도 아니고 그 사람을? 그녀도 아니고 그 사람? 이 넓은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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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라라라라 효과 전문가 하지만 미안해 네 넓은 가슴에 묻혀 자... 다만 이것만은 기억해 많이 힘줄던 날 따라 지지 내 마음을 열어라 주 사람 너 하나였다는 걸 너의 커다란 사랑만큼 그보다 잘해줄 거야 지금 네 모습 그대로만 그냥 편한 일을 지켜봐 오늘 안겨 그런 내 사랑이 내게 전해지는 날 그때 말할게 널 사랑한다고 주니 하는 날 기다려 주겠니 나는 말야 이러면서 딱 한번 나레이션 나와줘야지 맛인데 네가 너무 좋아 너랑 송도 트리플 스트리트를 걷고 싶어 오예 예 예 파상풍원령님 감사합니다 파상풍원령님 감사합니다 사무실 아직 못 구했어요 너무 비싸 송도 근처에다 구하려니까 너무 비싸가지고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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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부관령님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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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 사랑하는 나의 인생이여 아, 주구신다 없다 해도 어이구어, 어이구어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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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허 흐흑 으으으으잇 안돼 아이 아이 기침하다가 사랑하는 나의 인생이요 어... 이젠 내가 없다해도... 버스트 파이어건? 이게 뭐지? 이게 문제에요 이게 문제에요 이거는 언제까지 맞을 수 있다니? 맞으면 이게 문제에요 저 때 당군영 목소리가 난다? 당군영인가? 당군영 목소리가 난다 당군영 목소리가 난다 흥분과 같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종로시부야대콘칩 종로시부야대콘칩? 종로시부야대콘칩 콘칩 맛있겠다 먹었는데 꽤 오래된거 같아 콘칩은 딱 반 봉지까지 맛있어 그 다음부턴 존네느끼함 종로시부야대콘칩 종로시부야대콘칩 멀어 아 조금 멀 어 조금 멀어 어 조금 흐어억 요거까지만 먹고 으앗 뭐야 전설 어떻게 버려 이거 레젠다리 정로 씹어야 될건지 이제 대가리 이걸로 고정됐다 하루종일 이 노래 부를 예정 정로 씹어야 될건지 이걸로 고정됐다 하루종일 이 노래 처부른다 뒤졌다 다 비켜라 뇌를 빼서 빨래질을 한번 해야돼? 누군 그렇게 흉한 이야기를 하냐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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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시즐님 감사합니다 우리 카카오페이지에서 웹소설 연재중이신 시즐작가님 쟨 저기서 터지면 다 죽겠는데 아이고 시즐작가님 깊은 사랑이 죄라면 아늘로 죽일게 하늘아 그 대신 그가 행복하게 아직 남겨진 내 삶을 바늘로 줄여도 그 소원 하나에 모두 다 바치고 가이게 깊은 사랑이 죄라면 반으로 줄일게 하늘아 그 대신 그녀를 해볼게 이게 시대상을 반영한 노래들이라니까 옛날에는 남자가 희생하는 노래가 졸래 많아 그리고 여자는 바람피는 남자를 기다리는 노래가 졸래 많고 그 사이에 뭐있냐면 갑자기 사람 죽여 막 갑자기 하늘로 떠나고 네가 구름 뒤에 있고 이래 네가 마지막 가는길 내가 끝까지 지킬게 막 이런거 밖에 없어 어 졸네 극단적이야 바람피다가 걸려서 너 바람피어서 나 눈물 흘려 이거 아니면 너 죽어서 너 구름 뒤에 있는거 내가 기다려 이거 그리고 맨날 친구 여자친구 좋아하고 이을 이은 천정이영 날라차게 하다가 갑자기 날라차게 하다가 갑자기 날라차게 하는거만 기억나 이을 이은 천정이영 날라차게 하다가 갑자기 날라차게 하는거만 기억나 야 이거 무슨 매태야 이거 이거 영화감독 개 누구야 폭탄 폭발 좋아하네 거의 개 매탠네 내가 가질 행복도 모두 가져가세요 나의 그대 삶의 축복이 마이클 베이 마이클 베이 메타야 지금 내가 단념할게요 왜 시야가 안나와 너무 난리 어서 출산율 0.65 괜찮아요 우리 시대에 나라인은 바뀌는거 한번 보는거지 뭐 어떻게 영어를 공부해야 되나 중국말을 공부해야 되나 한국말을 공부해야 되나 한글 자막 제공자 몽고랑 합치는거 어떻게 안되냐고? 좋지 근데 몽고랑 합치려면은 북한 없어야되고 만주 없어야되는데 내몽고도 없어야되고 그러면은 몽고가 내몽고하고 중국 치고 있고 우리가 북한 밀고 중국 같이 치면은 가능하지 우리가 내몽고 하면 안되지 바보냐? 몽고가 지금 발전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걔네 적이 없어 한국 없어 슈퍼내륙지대라 전부 모든 수출입을 러시아하고 중국에 저거 하고 있는데 사실 생활권이 러시아보다는 중국에 가깝기 때문에 중국 애들하고 거래를 많이 하고 있고 아이러니한 상황이야 몽고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서 뭐 이것저것 투자하고 기업 만들어주고 이러면은 몽고가 우리나라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야 몽고는 중국을 싫어할 수 밖에 없어 내몽고가 북한같은 그니까 몽고랑 내몽고랑 다른데 뭐냐면 원래 몽고가 존네 컸잖아 근데 거기 땅을 그 공산당이 점거하면서 내몽고라 그래가지고 몽고랑 완충지역을 만들어 놨어 그래서 중국하고 몽고 사이에다가 정확하게 완충지역이야 마치 우리나라가 북한이랑 완충지대가 되듯이 중국이랑 딱 고렇게 만들어져 있어 그래서 그래서 몽고 애들도 네몽고 애들 보고서 빨갱이라 그러고 중국 앞잡이라 그러고 존나 싫어해 네몽고 같은 경우에는 아예 중국으로 편입되어 있거든 나라 자체가 그러니까 내몽고에 사는 사람들이 중국인이니까 싫어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석탄이 몽고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는데 그거 팔아가지고 생계 하는데 돈 안주고 떼먹고 도망가고 이런 애들 너무 많아서 무슨 노래 근처음 고장 MHU 탁 탑 탑 탑 발음이 중국 발음인데 왜 미국 발음인데 왜 미국말이 나오죠? 미 파이팅 아니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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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여 야 이새끼는 하지말자 멀미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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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들 저 목소리 내려면은 거세해야 돼서 아빠 안됐을걸 아 쟤네들 그냥 애들이야? 아 그래? 아 미안해 외국 친구들 말 한마디로 거세 될 뻔했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제발 그냥 bal 쟤네 베기엠인데 제 프랑스인을 저렇게 빠일정도면 마치 우리나라 축구선수인데 혼다 빠는거랑 비슷한건데 쟤네 베기엠의 기쁨을 내리네 다시 새길 희망을 다 안고 달려갈거야 너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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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 축구에 대한 커리어 모든걸 다 통달했는데 뭐 미친놈이지 아무 생각없이 하기 좋다고요? 뭔소리야 살기 위해서 개 난리를 쩔어야 되는데 지금 뭔소리야 최선을 다하고 있는거 안보여 지금 어떻게 그렇게 말해 아 내꺼 내가 하고 있는거 플레이를 보고 있으면 계속 보게 된다고 아 뭔소리 하나 했네 본인이 할 때가 아니라 내꺼 볼때 아 내꺼 볼때만은 뭐 상관없지 어 많이 봐 아하하하하하 좋은 아침입니다 젤리와 이쁘고 이쁘고 석우고 요고 조회 이쁘고 ør 불평하거나 피하진 않아요 세상의 벽은 높아보려도 가렵게 뛰어넘어 갈게요 말해줄래요 아직 많은 세상이들이 지금 내겐 어렵겠지만 언젠가 내가 오늘을 뒤돌아본다면 조그만 자란 내 모습을 알 수 있을 테 좀 기다려봐요 보여줄게요 잠시만요 이것은 최고 이것은 목보험이요? 저요? 저 목보험 들어있느냐고요? 아 아까 노래 부르시는 분들 가수분들은 목보험 다 들어있지 않을까? 제가 지금 이 채광 뱀서 때문에 뇌가 살짝 녹아있어서 채팅창을 읽어도 앞뒤 다 자르고서 중간만 봐서 약간 편집증 증세처럼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감안해서 저의 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상이 아니라는 점 이제 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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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monitor 쎄? 잘 먹고 잘 사는 시청자를 거짓 취급했다고? 제가요? 언제요? 뭔 소리야 전 그런적이 없습니다 혹시 피해 망상 같은거 있으신가요? 피해 망상 용료 이 지랄 피해 망상 용료 이 지랄 또 날아오는 거야 오 마이 피해 망상 용료 나비처럼 날아가 볼까 일렁거리는 바람에 질려 이런 느낌을 언제나 느낄 수 있을까 따라라 마음속을 돕아오는 소소한 일을 신경쓰지마 지금 이대로 날아가 모두 잊으면 돼 어떻게 워워워워워워 하늘 끝까지 다 울 수 있을까 어떻게 워워워워워워 워워워워워워워워워 여깃백한 힘을 낼 수 있을까 그레일이 신체는 않겠지 나의 어린이 조사가 이렇게 우웅 어색 5 어색 5 나비처럼 날아가 볼까 이런 기분은 꺼지기에 버릴 수 없을까 그래 그래 쉽지는 않겠지 이런 노래 중에 제일 좋은 제일 기분 좋은 노래는 대항의 시대 노래지 대항의 시대 노래 들으면 괜히 기분 개상쾌하다 기분 존나 좋아 코이가 노래 개잘만들어 공간이 없을까 공간이 없을까 음тесь 진짜 잘ología 재장전 속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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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나 요코가 표절한 사람이었다고? 잘가요 파상풍원령님 굴레에서 벗어난걸 축하드립니다 알겠지? 예하 YOU WANT SOME MORE? 내게 허락된 건 두렵기만한 거친 미래라 해도 원피스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으니까 책임져 네, 알겠습니다 언제나 이 고로페우스의 음악은 정말 괜찮은데 아름다운 재능에 축복해 고로페우스의 음악에 축복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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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몸을 뺏어! 내가 먹자! 그는 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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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 한... 모든 총알을 합쳐 단발 똥고탄이 되어 피해량이 크게 증가하지만 재장전 속도가 감소합니다. 산탄이 두배의 펠리스 소유하지만 각 피해량이 감소합니다. 두배의 펠리스? 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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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룰다! 戰 trilogy의ממ! 뱀다! 뱀다! 시작됐다 스톰 소사리스 스톰 소신바라나 솔직히 소신바라나입니다 원피스 양 너무 많아서 보는거 포기했습니다 이상 뭐야 이게 대항의 시대 2 도스 버전? 뭐해 마비노 겨웅 덩어 후속작? 빈투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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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못할 뻔했네.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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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킬 비켜 이 개씨 킬 킬 진짜 세다 개사기야 이거 오 냉기 드론 나왔다 저 장실 한 번만 갔다 오겠습니다 여러분들끼리 물고 빨고 저녁끼리 물고 빨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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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거리 아 미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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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辣 이 맘 더 이상 사랑이란 간명의 나를 가둘 수 없어 이러면 안되지만 죽을만큼 보고 아 쌍름의 거 아까 뽀리세븐 계속 생각나네 아 아 식혜 3개 왜 챙기는 거야 아 존나 식혜 3개 챙기는 것 때문에 잊혀지지가 않네 이 형님은 뭐 노래 아 아 존나 웃긴게 저거 유튜브로 만든거 봤는데 진짜 외할머니 앞에서 저 노래 불러가지고 왜 우리 엄마 죽여마 이러면서 욕 겁나시던데 아 존나 웃기는데 이 또라이 같애 야 화염지대를 생성하는게 나올까 야 빔을 3개를 까는게 나올까 야 이거 뭐가 나오려나 화염지대하면 그냥 아 아 저걸 안먹었네 왼쪽에 와 이거 이걸 가야되냐 저거 전설을 가야되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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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g tiroops 아한번 이름때보이는 made ㅌㅌㅌㅌㅌㅌㅌㅌ 내가 먹고 ㅆ... 내가 먹고 ㅆ... 내가 먹고 싶었던 건 내가 먹고 싶어 내가 먹고 싶었던 건 밤양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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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먹고 싶었던 건 밤양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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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eles 카메라 backed by 내가 먹고 싶었던건 밤양갱 밤양갱 내가 먹고 싶었던 달디 달디 씨밭, 씨밭떠든 달디, 팜양갱, 팜양갱이아아 엄마야아 내가 이거만 먹고 가자 누군이 범이야?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비비가 저런 노래 부를 줄 몰랐다고? 무슨 말이야 비비 원래 저런 노래 부르던 앤데 니 모르는구나 비비 맨날 비누 비누 거리고 있는 맨날 귀여운 노래 부르던 사람 비누 비누 라잇 비누 막 이러면서 비누 노래 부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존나 섹시 컨셉으로 가면서 난리난거야 그룹 와아 저거 직접 치는거 처음보는거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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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キリ 왜 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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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ft unattended What do we do? What do we do? That... That might exist ... ... Fascinating Yeah, that's the end of the ... worst Why did youlighet dispositively? 아 왜 이렇게 싸이냐 또 아 저리가 미친 꿈 깨야 아 미치겠네 사전 기록 깨라 그랬지 빙틀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cm야? 저 형 얼굴 왜 저렇게 됐어? 아이돌이네 아이돌 다 됐네 영태이가 목소리는 좋아 목소리는 좋아 저 그림은 안좋아 아 제발 안되안되안되 좋아좋아좋아 좋아좋아 좋아좋아 맞나 그거야 내바닥 왼쪽 감시 가라 transparen 원피스 너무 많다. 5단계 진짜 빡세다. 전경무기로 어떻게 깨지? 신지아 노래 나오면 그냥 바로 끝에 원피스만 붙이면 돼. 그만 있어. 추임새 같은 거에요. 원피스! 이렇게. 알았지? 돈 졸래 모아서 저거나 빨리 풀업 해야 되겠다. 저것만이 살길이야 진짜. 너무 많이 나오는데 초반부터. 애지간히 나와야 되는데 너무 많이 나와. 눈부시게 아름다웠던 우리 이들의 추억까지도. 아우야 이거 좀. 너무 촘촘하게 오는데. 어휴 저 밑에 봐봐.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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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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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대 멋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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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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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ck. 안녕. 안녕. 아우 뇌 너무 녹였어 이거 한글로 하면 렉 걸리는거 패치 안나오나? 렉 너무 걸려가지고 자주 죽어 이번에 렉 오지게 더 걸리는데 그럼 형 영문으로 하라고? 그럴까? 뭘 죽이든게 렉 네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가보자 언어로 해볼까 천영영한테 대놓고 얘기했거든요 천영영한테는 형 왜냐면 내가 천영영 제가 원래 치사하게 선물받고 약간 이런 스타일 아닌데요 천영영은 괘씸해서 제가 생일선물 말했어요 제가 보니까 천영영을 2년동안 챙겨줬는데 천영영은 2년동안 저를 안 챙겨줬더라구요 그래서 어떻게 괘씸해서 그냥 대놓고 형 나 생일인데 왜 생일선물 안 줘 형 나 신세계상품권 필요해 신세계상품권 10만원짜리 보내줘야겠네 그래서 천영영이 신세계상품권 10만원짜리 보내줘 하하하하 내가 괘씸한거야 아니 내가 두번 챙겨줬는데 내가 원래 그거 가지고 받는 스타일 아니야 진짜로 근데 너무 괘씸해서 형 우리 형이 생일선물한테 우리 형이 생일선물한테 우리 형이 생일선물한테 우리 형이 생일선물한테 나는 누구 생일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랑 나랑 주고받은 그 선물 한번 보고 작년 생일때 나를 챙기거나 아니면은 서로가 그렇게 챙기고서 계속 챙기고 있던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챙겨주고 작년 내 생일때 이력이 없다 그러면은 이번 년에 안 챙겨 어 베이타 기반으로 해야지 파란색 완전 다 엉망이에요 지금 어 백병전 들어갔어요 백병전 좋아한대 이 정도는 아니에요 백병전 좋아한대 이 정도는 아니에요 백병전 좋아한대 이 정도는 아니에요 이거 무슨 게임이냐 내가 상대한다 걱정하지마 헤딩 모르겠어요 흫 너무 센대 왠지 ладно 이 제가 왜이래 아니 아 싫어 하하핰핰핰프 하핰핰하핰 으윽 렛윽 레벨 100 마피아 보스 와 근데 요즘 모바일 게임들 광고 진짜 살벌하게 뿌리더라 아니 뭐야 빨간거 하나도 못먹었어 실화가 이거 왜 두마리 나오냐 미친 5레벨 이 와 뭐 아니야 한바퀴 돌고 와야 되겠다 안되겠다 아니 저거 레전더리 계속 나와 어떻게 안할 수가 없어 나 지금 저 똥물 저걸로 가야되는데 똥물 컨셉으로 가야되는데 지금 레전더리 두번이나 나와가지고 저걸 포기할 수가 없네 아씨 와 레전더리 왜이렇게 잘나와 미쳤는데 거의 아 하아아아아아 풀질렀다 불질렀다 아 개마야 진짜 아 진짜아 아 이 미친 안보여 탈출팟에 가려서 안보였어 아 진짜 장난해? 아 에바야 진짜 장난하지마 진짜 아 한글로 하면 렉 걸려요 이거 지금 좀 이상함 그게 그냥 일반 영어나 이런 문자들은 가로로 그냥 써지는 글자들이라 1바이트인데 이 한글은 조합된 문자라서 2바이트씩 먹거든요 그게 아마 뭔가 버그를 일으키는 듯 아 다 시이이이이이익 도ㄹ call 의노 어머이갓 오우 다 전기로 해야하는 그 미션이 있어요? 전기로 해야합니다 무조건 전기 전기 무기 4개 써서 깨는 미션이 있어가지고 엑스트라드론? 레전드? 어휴 진짜 미친 아 진짜 왜이래 아 킬때마다 지가 번역하는 거라고요? 학생 내 선생님 I can't see 뭘까 몰라요 I가 뭐야? 나는 can't는 할 수 없다 C는 보다 그럼 그걸 합쳐봐 나는 할 수 없 크리스탈린 카벌스 here I have a hazard 5 I believe in myself 아니 뭐야 아으이 아으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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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따 아 아 자 견훈도 참 대단한 인물인게 자기가 나라 만들고 그 나라 자기 손으로 망하게 만들었잖아 탐환 아 저 저 저 저 저 빨간색 저 육시 아 미치겠다 이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 개빡센데 개빡센데 끌고와 끌고와 오 마이크 오 마이크 오 마이크 걸어 I am a soldier and I'm marching on I am a soldier and I'm marching on I am a warrior and this is my song I am a warrior and this is my song I'm bask in the glow of the rising war They waste to the government in the short Way through the blood spilled on the floor And if another one stands I'll kill some more Bullet in the beach and a fire in me Like a cigarette thrown to gasoline If death don't bring you fear I swear you'll fear these marching feet Come to the nightmare, come to me Deep down in the dark where the devil meet In the mall where the jaws and the razor teeth Where the brimstone burns and the angel weeps Call to the gods and across your path And my silhouette hangs like a body man Hope is a moment now long past The shadow of death is the one I cast I am a soldier and I'm marching on I am a warrior and this is my song My eyes are steel and my gaze is blown I am a warrior and this is my song If you have one day Come on Oh, that's crazy Come on We canace We can't Swim Put He's a It's a 어휴 제발 으아 materials 아오 저 날파리! 저거 하아... 아 전기로 깨기 드룩히 힘드네 아 왜이렇게 빡세 레벨 5단계? 너무 힘든데? 거의 앙빙인데 이거? 이상해 으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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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구나미 타이거 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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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워리어 고 빅토리 육구 육구 태극기까지 가슴에 품을정도? 워리어 플랫폼 최강의 전사 AI 드론봇 서부와 함께 영사를 수호하는 전장의 승리자 우리는 육구이다 육구 워리어 플랫폼 육구와 함께 워리어 플랫폼 어 c**** 뒤진다 이거 고 워리어 고 육구리 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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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강의 전사 에이하이드론본 전후한데 아 뭘로 깨냐 이거 존나 힘드네 육구 육구 아멘 타이거 유형 요리 조금 더 다야 피쳐 지민 이쁘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 뒤지고 싶은데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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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존나 멋있어. 무엇이더냐? 폭탄과 총알프 철조방 넘어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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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가드 링가드 왜 왔지 진짜 우리가 사랑하고 모두가 좋아하는 신수 사랑스러지는 성을 이렇게 외쳐라 우리가 사랑하고 모두가 좋아하는 신수 사랑스러지는 성을 이렇게 외쳐라 우리가 사랑하고 모두가 좋아하는 신수 사랑스러지는 성을 크게 외쳐라 우리가 사랑하고 모두가 좋아하는 사랑스러지는 성을 성을 크게 외쳐라 성을 내 날 우는 것처럼 보호요 때가 되면 먼 달이 보여준다고 장난치는 것처럼 보호요 난 언제나 세상을 신나게 살아 질 때도 있지 운 때도 있어 아무런 못해 아무런 못해 나만 울면 그만이잖아 맞아 잠만 잠만 못한다 못한다 빗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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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저 미친 와 내일 하늘은 어떤 색일까? 쎅 전기로 가자 멘버십 트레이닝 하러 보냈더니 무슨 트레이닝을 한 건데 도대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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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겨 결혼 안한 사람들 뒤질래 니네 외로워서 뒤질라 그럴 때 아.. VR세계로 가겠구나 VR세계가서 목소리 변조한 다음에 10대인 척 하겠구나 씨바 부럽다 우리 웬만하면 100살까지 살아 이제 에이아이 드론봇 에이아이 로봇이 왜 필요해? 너 이성을 에이아이 로봇이랑 뭐 하려고? 야 인간과 나눌 수 없는 사랑은 에이아이 랑도 나누기 힘들어 50년 후에도 형이 방송하면서 놀아줄 거잖아요? 또 다 시청자가 있어 오우 씨 내가 옛날에 총각 때는 야 여러분들 10명만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10명만 있어도 제가 방송하면서 여러분들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젠 안돼 내 어깨 위에 3명 얹어져 있기 때문에 시청자 안나온다? 접고 빨리 빨리 따는거에요 아 어떡하지? 아 어떡하지? 예스 플리즈 노이트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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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저렇게 욕 할라고 내 방송 들어와서 한 명 자리 차지해주잖아 주잖아 존나 감사합니다 진짜 나는 진짜 항상 저렇게 채팅창에 들어와서 욕하는 사람들 들어올 때마다 자존감 존나 높아진다니까 관심이 있는거거든 저게 관심이 아예 없잖아 내가 한 두명 보고 있는 방이잖아 와서 저란말 절대 안해 와 감사합니다 아직 그래도 살만하네요 나이스 항상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려면 중간중간에 그 저렇게 조금 좀 이상하신 분들이 사이에 껴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막 기분 안좋게 받아들이면 안 돼 특히 방송하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성장의 증거야 성장하고 있는 증거는 어그룹군들이 무조건 끌린다는 거거든 와 저런거 볼 때마다 아직도 나 아직 한창이구나 느껴 아직 한 10년 하겠다 씨바 어 성장통이야 뭐야 입에서 뭐 나왔는데 어디갔는지 모르겠네 아 아 아 아 아 이거를 할까 아이 큰일났네 이씨 오케이 끝났지 와 나 이거 나갈 수 있나 하하 씨 안될 것 같은데 나갈 수 있나 이거 아이 좀 위험한데 어 Catalog 오 오 오 쉿 오이구 아 제발 죽지마 잘 나왔어 이번에 잘 됐어 죽지마 버텨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이우어어어어어어어어 오우 어후 안되네 네 아니 완효과 드릴러가 뭐야 이건가? 드릴러를 좀 뚫을까? 드릴러를 좀 뚫을까봐 수류탄 빌드? 개 안나 한번 가볼까? 드릴러 초반에 딜 아예 안나오지 개쉿이지 10월정도 지나고 유행 이제야 막 그 인싸들한테 들어간 그런 게임들 있지 그런 게임들 하면 유튜브가 미친듯이 펌핑 되더라 그래서 이 스트리밍 할때는 생방송 스트리밍 할때는 거의 최신작 위주로 게임을 플레이하고 유튜브를 키우려면은 한 두세달 지나가지고 이제 애기들이나 인싸들한테 퍼진 게임들 그런거 찾아가지고 그런거 위주로 공략 짜고 사람들이랑 플레이한거 재밌게 만든거 올리고 이러면은 갑자기 조회수 막 뻥튀기 되더라 음 음 페럴드같은것도 지금 빨아야돼 지금 막 다 지나간거 같은데 이제 막 애들한테 퍼지기 시작한 이런때 해야되는거야 사실 와 신경도건 뭐야 그니까 항상 우리가 하다가 버린것들 생각해봐 옛날에 그 저 뭐야 사람 외계인 옷입고서 사람 속이는거 그 저 저 마피아 게임하는거 그 게임 뭐냐 저거 어몽어스 뭐 그런거 보면은 겁나 우리 뭐 그냥 스트리머들 한두달 싹 말고 그냥 합방하고서 그냥 끝내고 더이상 안하는건데 갑자기 막 뭐 유튜버들 막 미친 뭐 엄청하고 유튜버들 왜하지 그러고서 찾아보면은 막 초딩들한테 대인기여가지고 초딩들이 막 유튜브 조회수 막 백만씩 올려주고 그런다니까 스트리밍이랑 유튜브랑 완전 달라 유튜브는 유행이 좀 느려 스트리밍은 바로바로 그날그날 그러잖아 오늘 만약에 우리가 이게 이 게임이 오늘 나왔어 갈략티코가 아니라 갈략티카 이게 오늘 처음 나왔어 그러면 오늘 이걸로 딱 도배되고 한 일주일 이걸로 도배되다가 사람들 재밌으면은 하다가 조금 한 중간중간에 두번째 게임 세번째 게임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하다가 이제 점점점점점 없어져서 한 일주일 2주일이면 싹 빠지고 없어지지 안하잖아 아 지금 파이널 판타지로 도배되어 있어? 아 파파는 근데 너무 여러번 봐가지고 아 파이널 판이라고? 아 아는데 파이널 판타지 세븐을 리메이크에 뭐 새로 만든거에 몇번을 하냐 파이널 판타지 세븐을 과거에 영광을 너무 빠는거지 아 스퀘어헤닉스에서 좀 다른게임 좀 만들지 그 그런거 재밌게 하려면은 근데 그 저게 좋아야돼 집중도가 좋아야돼 게임에 대한 무서움 엄청 집중을 잘해가지고 과 몰입을 잘하는 사람들이 하면은 스토리라인 따라가는 것만 보고 있어도 재밌지 워어엏 쉣 시즈니스! 옛날에는 그런거 재미있어서 맨날 하고 그랬는데 아 이제는 등장인물 한 6명 이상 나오면은 아 그냥 읽기 귀찮아 보기도 귀찮고 하기도 귀찮고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하... 나오는 사람 너무 많으면 벌써 지쳐 막 추리 소설이나 추리 그런 영화 같은 것들 보면은 막 거기 안에 막 20명, 10명 막 넘게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중에 누가 범인일까요? 막 이러는데 맞추기도 싫어 음... 그냥 개 귀찮으... 그냥 개 귀찮으... 와 상태 이상 30% 데미지면은 미쳤는데? 저 산성으로 다 녹일 수 있겠는데 미쳤는데? 그 이거는 등장인물이 둘밖에 안 나오잖아 주인공, 괴물 얼마나 간단해 이거지 게임은 이런게 편해? 나 DUNE2 봐야되는데 아 이제 영화... 나 지금 솔직히 말해서 영화관 안 간지 지금 못 간지 한... 5년은 넘은 것 같은데? 내 취미생활이 옛날에 어렸을 때 뭐였냐면은 영화 한편 보고 백화점 같은 데 가서 그냥 한번 휙 둘러보면서 요즘에 이번 시즌 옷들 뭐가 유행인지 아니면은 뭐 요즘에는 뭐 새로운 소재 같은 게 나왔는지 이런 거 그냥 구경하고 다니고 뭐 전자제품 뭐 나왔는지 구경하고 막 만지고 다니고 막 그런 게 취미였다? 사는 건 아니고 책도 그렇고 책방도 같이 딸려있으면 책방도 가서 책도 한번 구경하고 요즘은 그걸 아예 못해 아예 그냥 아주 땅속에 살아 지금 이렇게 지금 이게 내 삶이랑 비슷해 지금 흐흐흐흐흐흐 뒤졌다 이거 한번에 터트리면 얼마나 맛있을까 결국은 너에게 Влад을 쓰지 못했어 а. 추 demon 그렇게 헉하게 이 작영이 수 Anne장emitism 회엄지대 만들어오야 도트딜로 간다 이 개같은거 죽어봐 어디 불질러 불질러 불질러라잇 어이고 니네가 어떻게 걸어다닐건데 땅이 이렇게 생겼는데 아 양정미 반 된거 감사합니다 아 양정미 반 된거 감사합니다 생일선물 포장지를 사러 가는 중입니다 1년전에 외국에서 언 브레이크 박스 챌린지 라고 해서 한참 유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두꺼운 아크릴 박스 안에 돈을 넣어 주고 그 박스를 부시면 돈을 가져가는거죠 와이프한테 매번 선물로 주는 돈을 이번에는 특별하게 선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두꺼운 아크릴 안에 돈을 넣어 주려고 해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몇개 안 샀는데 10만원이 넘어가네요 이거를 괜히 하나 시키라고 아크릴은 두 종류를 구매를 했습니다 두꺼운거 두개 조금 얇은거 두개를 구매했고 두꺼운거는 20T짜리 이 아래로 들어갈거고 조금 얇은거는 15T 가운데에 들어갈 애들이에요 층층이 쌓아줄거구요 가운데 10T 두개 공이 들어가야되서 가운데 구멍을 뚫어줄겁니다 너무 차갑게 자르면은 골트너트가 너무 약해져서 어느정도 거리를 두고 잘라줄거구요 즉소 날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주고 오줌마 죽어죽어 이거 죽어 공이 들어갈수 공이 들어갈수 고정을 잘해주고 자르시고 자르시고 잘라줍니다 깨악 공이 들어갈수 공이 들어갈수 근데 자르다보니까 자르는게 영 시원찮더라구요 보니까 날이 갈려있어요 단단하긴 단단한거 같습니다 아크릴 엄청 단단하네요 두개는 깔끔하게 잘라 주었고 중간중간에 볼트를 넣을 자리를 만들어서 더욱 농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돈을 넣어주는데 보통 생일때 20만원을 넣어주는데 이번에는 출연료 겸해서 35만원을 넣었습니다 볼트너트를 잠궈주는데 용접이 가능하면 절대로 풀리지 않겠지만 용접을 할 장비가 없어서 그리고 나사 풀린 장비제 구해달라는데 별 효능은 없더라구요 그래서 아크릴 접착제를 구해왔습니다 아크릴과 아크릴 사이에 발라서 붙여줄건데 아크릴 접착제를 바르면 아크릴이 녹아서 하나로 붙기 때문에 더욱 확실하게 붙을 수가 있어요 중간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욱 더 단단해지는거죠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포장도 해주고 보실 수 있는 여러가지 재료도 준비를 해놨어요 이제 와이프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 끝! 축하해! 선물! 선물! 뜨거워! 응 뭐 먹은거 준비했거든 별로 안 보일 수 있다 탁 뜨거워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선물! 맨날 돈 줬잖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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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서 꺼내가 장갑이랑 보악롱 망치랑 그릴이 있으니까 바로 빼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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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정도면은 저분은 원래 저런 장난을 평소때도 치고 싶은데 혼나서 못치던걸 유튜브로 저거 해가지고 컨텐츠화해서 아직까지 살아계신게 아닐까 하하하 와우우 buld 근데 저는 죽을것 같다고요? 나 죽죠 나의 이 도트댐을 무시하지 말았구 너 왜 Somebody 여잇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뭔데 또 왜 뭔데 갑자기 임팩트스 야 가야돼 가야돼 임팩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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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YEAH 가 맞죠 후워 후워 으아아아 아 개빡세네 치유같은거 안하지 슈가레드 하나 금 먹으면은 슈가레드가 왜 없냐 이 개같은거 저기 하나인데 여기 애들 너무 많네 슈가레드 하나 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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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안돼! 아이쿠! 아 그 벽 뒤에 숨어있었네요 아이씨 아 이거 벽 뒤에 있어 짜증나게 드릴러 좀 계속 뚫읍시다 드릴러 레벨 18 되면은 완고한 드릴러 나오는데 그러면은 엄마가 수류탄 던지면서 좀 다니니까 소위 수류탄 25까지 찍기? 여기요? 여기에서 그런게 나왔어요? 방금? 흠흠흠흠흠 흠흠흠흠 아니 근데 개 에바인게 이게 이게 화염방사기가 포인트로 저 애들을 잡는게 아니여가지고 오오 화염방사기말고 다음거가 빨리 나와야해 그렇지 산성 가자 아니면은 극초단파 갈까? 어우 시원하다 이거 극초단파 좋은데 채굴속도 25포만 야 이거 그냥 벽에 대면은 다 뚫리는거 아냐? 왜이래? 아 흠흠흠흠 흠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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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산성은 아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오마이갓 여기서 그냥 대고 있으면 다 놓겠는데 나이트라야 어딨니 나이트라야 트트트 잠깐만 이 전자레인지가 이게 메인딜런데 맛있다 맛있다 와 진짜 드릴러 땅 파는 속도 미쳤네 모두 날기 힘을 줘 지금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음 아 잠가iron 좋은 포인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방송하면서 처음 들은 노래인데 하도 많이 들어서 외웠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노래 들으면서 팔팔 도로 꽉 막혀가지고 그냥 걔 고붕박 같은 그 도로에 딱 서서 창문 열고 담배 한잔 싹 피면서 옆차 창문에다가 담배꼽지 싹 던져가지고 집이 털리고 싶다. 그라 엔돌핀이 팍 도니까 me, me, me no one gets to get it for free time for me to make the girl see it's me or it's him him, him what is she gonna do about him she's gonna have to do without him or do without me me, me, me me, me, no one gets to get it for free 나이 먹을수록 느끼는건데 소화가 안돼 이 개같은거 아... 꽃에 했어 나 오늘 집에 안가 여기서 니네 다 잡는다 나 1라운드에서 레벨 30 만들고 간다 이 개같은거 절대 안 움직여 여기서 무기 3개 꺼내고 간다 다 들어와 이 새끼들아 씨앗 시벘들아 씨앗 지 그 총 굳 아씨 안되겠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정신 1도 하사불성 좋았어! 딱 필요한게 나와주는구만 냉마낭 걸리면 산다 죽지 않아 죽지 않아 죽지 않아 아우 죽다 드릴러인데 똥구멍으로 쏘는 드릴러야 되겠다 드릴러는 똥구멍으로 쏘는게 유리한게 벽돌쿠서 뒤쪽을 보고서 쏘면 되니까 똥구멍으로 불 쏘면 되 그렇지 이거야 이거야 전략 좋았다 여기 나중에 보스 잡는 용금을 쏴야되겠다 와 리전드네 여기 뭐 할까? 돌려 아씨 쯧 아씨 수리 타네 이렇게 하면 메인딜러가 없어서 조금 힘들어지긴 한데 레벨이 높아지면 레벨이 높아질수록 어! 아빠 분홍색 저거 이상한거 쏘는 애들도 짜증나는게 간혹 갑자기 피가 자랐는데 뭔지 몰라서 보면은 분홍색의 원거리에 맞는거라니까 뭐야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왜이래 어이 뒤집.. 뒤집뻔했네 와씨 ㅡㅡ요 ㅡㅡ 사용하여 most 아 쉐어링 1 1 1 2 2 2 2 2 3 3 4 이거지 어우 맛있어 맛있어 아 이 나왔다 뭐를 할까 최 전기 극초담판? 센티너나 아이구! 와...이거 씨... 어쩔 수 없다 이거 찍어! 달려! 어? 바로 앞이네? 좀 놀다가도 되겠는데? 어? 호! 참참참찌키찌키 참참찌키찌키 참참찌키찌키 팜밤 따찌키찌키 삐찌키찌키 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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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 음.. 샤푸시모 밀란란란란란란라 옛날에 일본 처음 갔을때 깜짝 놀란게 우리나라는 전자랜드 이런데 가면은 그때 당시에 김연아 선수로 도배되있을땐데 일본가니깐 그때 김연아 선수랑 지들이 맨날 라이벌이라고 말하던데 그게 누구더라 아사다마오? 아사다마오로 도배되어있더라고 근데 그 모습이 똑같애 입식간판있고 전자랜드 같은데 맨앞에 그게바로 그 옆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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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그래 입간판? 입간판같은거에 다 아사다마오있고 그거보면서 아 이게 비슷하게 가는구나 사람만 다르지 캐릭터만 다르지 비슷하게 갈라그러는거같은다 요새 일본가면 다 오탄이야? 그렇게 생겼어 말도 안되지 오탄이 그걸 보고 이제 스포츠 마케팅이라 그러는데 그... 스포츠라는게 정정당당하게 승패가 딱 떨어지는 그런... 룰이 있는 그런 뭔가... 컨텐츠다 보니까 그거를 잘하는 사람 스포츠류에서 우승한 사람 메달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미지 자체가 정정당당하고 우승에서 굉장히 구기선양하고 애국자고 이런것들이 있는거야 그래서 원래 어디가 그걸 제일 잘했냐면 우리나라 삼성이 그걸 제일 잘했었어요 옛날 전 그... 회장님인 이건희 회장이 그거를 진짜 잘하고 좋아했어 스포츠류를 좋아해서 그... IOC 저것도 했잖아요 스포츠 마케팅을 너무 많이 좋아했고 스포츠류들을 굉장히 좋아해서 스포츠에다가 돈 많이 쏟아부었지 지금 삼성대 이번이 회장일 때 이번이 회장일 때 음... 음... 해완 Orland 부지런히 가자 부지런히 가자 그러게 자석 왜 이렇게 안나오냐? 조금 빠깔 수도? 여기있지? 야! 왜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하지? 이게 후배가 왜 이렇게 아 사장님 기강 잡아줘 기강 잡아줘 어? 진짜? 뭐야?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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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잠깐만요 어디갔어? 야! 진짜 죽고 싶네 같이 가야지 야! 같이 가 야! 야! 진짜 걔 나쁜 새끼들 이게 후배 아니야 가족 아니야 그라이즈 진짜 개빡쳐 개빡쳐 유리 뒤질게 아니해 사과해 일단 사과부터 아멘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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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 미친 년이 미친 년이 니콘아 네가 먼저 잘못했잖아 왜 유리가 머리 잘못됐는데 매 매 매 미친 년아 으흐흐흫 그냥 잡고 다시 할 저럴 땐 발음 잘 된대 아 제발 살아라 할 수 있다! 아! 저거에 내가 죽었어 아닌가 살았나? 아 여기서 체력 100짜리 나왔으면 됐는데 아씨 파이너스 76 뭐야 안클래 그냥 이대로 놔두면 안죽는거잖아 나 잡으러 온거야 아니 할지를 모르네 실수? 아이씨 아이씨 얘기하다가 이씨 아 뭐야 아이씨 그지같이 불레 해가지고 내가 지금 얘기하다가 지금 윤노리 아저씨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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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got the pillow! 똥물들 일러가려면 상태이상으로 가야씨 이거 화염은 아예 쓰지도마 그냥 또또또 렉걸린다 아 이거 뭐 나올때만 달래 고고치기 걸리네 에헤이 어허 어허 그렇지 안나왔으면 큰일날 뻔했네 서운할뻔했네 똥물레이션으로 갑니다 아 아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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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하아 니가 아무리 전설로 꼬셔도 안봐 난 난 지금 똥물에 미쳤다 스캄맨 가자 하아 하아 아 아 꼬셔 꼬셔도 안되 스캄맨 할꺼 아 갑자기 전설 막뿌리네 뒤질려고 스캄맨 스캄맨으로 마음 잡으니까 갑자기 악마의 속삭임 장난아닌 스캄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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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de 스캄맨 스캄맨 화염방사정도는 찍어주자 체력? 그래 사는게 먼저지 결국 폭발하신 어머니 이사기 우리 엄마가 총 가져 죽어왔고 어딘다고? 뭐 요양병으로 나를 보낸다고? 이 개XX야 외할머니는 살아계시잖아 그럼 된거 그럼 된거잖아요 살아계신거였어? 닥쳐 이 개XX야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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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개XX 와 근데 이거 진짜 시간도 녹고 뇌도 녹고 다 녹는다 이거 사람 바보 멍청이 만드는 게임 뭔마야? 이걸 어떻게 참아 살아계시면 된거잖아요 여친이 운동을 안가길래 왜 오늘 운동 안가냐고 물어보니 비와서 요가보기 안 말랐다 라고 하길래 안 마른 건 여보 몸이지 이해지마 지옥하여서 질문은 묻고 하하하하 너는 아니지 말아야 내 물품을 죽을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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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영화 시나리오 같은거 졸업하니까 다 저이 돼지새끼야 개웃기 영화 시나리오 같은거죠 웅 웅 웅 웅 웅 어? 이거 산성 수류탄 좋은데? 생각보다 자석 좀 나와라 시원하게 빨개 보컬 맛있다 하아 이새끼 이거 하아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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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아 진짜 짜증나네 캐릭터 살려 기량원 으 으 으 으 으 으 이곳이네! 여기야! 아 순간적 판단 좋았다 나이스 빔 추가 가자 가자! 저 빨간색 꽃게 좀 어떻게 해봐 저거 좀! 아나 저 미친 랍스타 저거 왜 저래 진짜? 저거 4! 저거 왜 안? 우리 지금 마시기 바랍니다 저거는 마시기 바랍니다 저거는 마시기 바랍니다 찾고 있는 거고 다가와요 다가와요 이거 잘 funciona 잘 되었고 다가와요 아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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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 아 이거 어떻게 해야되나.. 골챙이 아프네 우선 슬러치 펌프 이거는 정답이긴 해 문제는 이걸 하면 레벨이 안올라 뒤에서 나오니까 뒤에서 죽어가지고 애들이 느낌이 좋다 이번에 느낌이 좋다 이번에 이번엔 깰거 같애 뒤로 뽑는걸로 바꿨잖아 이게 되게 큰 차이를 주거든 저 초반 무기가 뭐냐가 진짜 개중요해 그런 의미에서 화염방사기는 진짜 개쓰레이 한 요정도 깔끔하게 파놓고 기다리는거야 요정도 깔끔하게 파놓고 기다리는거야 자 슬슬 우주 자 슬슬 우주 다음..에 이 게임이 나오면 이게 1이 약간 지금 헬다이버즈 2같이 생겼고 2가 헬다이버즈 1처럼 생긴거거든요 이게 지금... 다음은.. 저 벌레가 되는 입장에서 플레이했으면 좋겠어 에이..... 어떡하냐 아 이거 진짜 좋겠다 어떡하냐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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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자석이다 자석이다 자수가 자수가 산성? 와 이거 되나 이거? 힘들 것 같은데? 왔다 자석이 와점 보자! 하아! 와아 이게 뭐고? 아 공폭스를 다 키워줘 맛있다 맛있다 나 집에 안가 니네는 계속 놀래 나 안가 안가 나 여기서 레벨 30만 뜬다 나 안가 미션 아이 보스가 죽어라요 여기 먹고서 갈만 하지 않을까? 레벨 1정도는 괜찮잖아 레벨 1정도는 괜찮잖아 1정도는 괜찮잖아 파 Noise out of a box 누구야? 케인님이셔? 아니 몸매 좋아서 깜짝 놀랐네 1 2 2 1 1 2 1 1 2 3 3 4 5 5 4 5 6 아, F**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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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퀴즈 벗고 보고 확인 끝났어 에잉 탈출! 와, 부식 데미지 봐라, F**k 너는 성 짱 그 맞지? 네네 mensen, 네네 나 너무 더 레이너 내가 더 잘한다 어 아 아이 그만와 아이 전 것도 소화못했는데 계속 집어넣네 소화 불량걸리거써 뭐를 할까 나 이거 웨이브쿠커 이거 한번도 안써봐서 웨이브쿠커 좀 한번 써볼게 전자레인지 한번도 안써봐가지고 어 이거 뭐야 버그 났다 한쪽으로 고정됐는데 드디어 나왔구나 자석아 아아아아아아 카즈아 거의 공장인데 이제 넉넉은 ice 아 파트너 잘 해야돼 판단 잘 해야돼 아 피가 없어 아 어떡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씨브랄 하아 욕심이 너무 과했다 그냥 나갈꺼에 아 이번 한번만 더 하면 돼 이번 한번만 더 해서 레벨 18만 되면은 그러면 완고한 거시기 나오거든 아 완고 그 거시기가 아니라 그 뭐라 그래 완고한 드릴러 음? 음? 워시 Woops SURPRISE HELL YEAH! Good work! That'll need to fly on the way! Nice shot! You don't see these everyday! Give it to me! Oh yeah! Now we're talking! You shouldn't need precious minerals! It will get you killed!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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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W! Oh! Oh! This is perfect! 어이구 빵빵 터지네 오 잠깐만 오 저건 오 저건 자석 아 여기 다 있었네 이건 왜 이래 아 개 예뻤 달리기 좋네 빨라 아 미친 드라..잠만 드라퍼도 가게되네 잠깐만 자석 한번 빠는거 괜찮잖아 자석 자아아아 썩 아 뭐하지 산성? 신경독? 오이구 변신을 한다 변신을 해 내가 왜 몇개래 잠깐만 이거 어떻게 들어가 아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 어우 빡사네 아씨 하아 어우 너무 빡신대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부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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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액체 세갈래로 나와버려 니네가 날 어떻게 이길건데 나 황산 그 자첸데 지금 이케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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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만 아마 우리 둘째한테 맺기도 이거는 아잇 너무 쉽다카면서 그냥 깨지 돌지는 아예 둘째 얼라도 깨지 어어어어어어 아 이거 다 깨지 나이스 또 나왔다 여기다 씨 변신해야돼! 지금이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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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어 두어 와 아까 달리기 찍어놓길 잘했다 오우 쉣 빨리 와 빨리 와 와우 임팩스 난 간다 이 벌레새끼들아 나이트라피클 저거 개사기라고요? 맞아요 개사기에요 저거 쓰면은 바로 등신됨 그냥 개사기임 오싱맨으로 가자 개사기임 개사기임 좀 짜죠 이씨 에반데 아 피 먹었던거 다 털렸는데 지금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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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 으 으 ㅇㅇ 깨 난이도가 높아서 그런가 돌아다니다가 급싸일 가능성이 커 이거 잘못하면 저렇게 날라다니는 애들 있으면 가 뭐고 이거 화장실 이가 뭐야 똥칠을 하는구나 그냥 가수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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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잠시만 잠시만 나 죽어 나 죽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시울게 해 시유를 왜 해? 시유를 왜 해? 사람들 여자에요? 뭐 상 남자랑 그런거 안한다 맵에서 캔다 아이가 와 데미지 쳐찍이네 아 아 아 아 아 풀도 좀 업그레이드 해야되 와 쉣 아 이거 진짜 깨기 너무 어려운데 드디어 완역가 나왔다 와 해냈다 해냈어 해냈어 이제 완역가 드릴러로 깨면 됩니다 게임 끝났스 아이 그럼 반짝반짝 하지 도끼가 나한테 돌아오면서 데미지 주는 거라 아 아 아 이거 총알 개쩌는 건데 이거 무조건 총알이야 아 아이고 또 미쳤네 그냥 냉기도 괜찮긴 한데 노딜이어가지고 냉기가 약간 유틀성 무기라서 그렇지 아 아 아 아 아 아 가시 레가노 다재가 됐잖아 알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것도 이번에 많이 팔아먹었을 것 같은데 갈략티카 이것도 못해도 백만장은 팔아먹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이구 오우 애 지는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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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오셨네 나이트라 뭐를 할까 나이트라 잠시만 저 위에 자석 아이가? 자석 못 참지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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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하아 진짜 하아 진짜 하아 진짜 하아 진짜 자석을 1초만 더 일찍 봐서가 아 욕심부린거 완전히 인정 욕심부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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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욕심부린거 안됐는데.. 하아.. 욕심꾸라기.. 이게 딱 피망 홀덤 칠 때 처럼 딱 했어야 되는데.. 그치.. 그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맵 진짜 당황스럽게 생겼네. 아 맵 진짜 당황스럽게 생겼네. 길이 없어. 오 자석. 자석이 또 나왔구나. 잠깐만 활로 뚫을려면 폭파시켜야 돼. 가자. 전설 방어. 전설 방어. 아 씨바. 아 씨바. 홀리 워러님 감사합니다. 홀리 워러. 홀리 워러. 홀리 워러. 총탄하고 이거 도끼를 열어야 다음번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 홀리 워러. 홀리 워러. 홀리 워러. 홀리 워러. 홀리 워러들. 무 followed. 홀리 워러들. 홀리 워러. 홀리 워러. 윌로. 저 돼서 다가tu. лось 확 filtrbt. 뭔지 알아ỏi지. 우선 도키부터 쌩 열고 쓸만한게 없네 벽 뚫을때 경험채우과라 돈 얻는게 제일 좋긴 한데 얼마나 좋아 지린다 거기서 전설이 떠버리네 무조건 업그레이드만 해 업그레이드 판이야 이번 판 아우 날아다니는게 나왔네 그래도 빨라요 생각보다 컷 아 털 뭐야 털 갑자기 확 자라 아하 저게 맛있는게 됐어 도끼 깎고 다음판이 기대가 되는구만 근데 어떻게 깼다 신기하긴 도끼가 은근 센가봐 고폭이 아 고폭이 졸라 세구나 고폭이 데미지가 무슨 500씩 들어가네 레벨2에 개사기인데요 내가 게임에 빠진게 아니라 이 게임이 나를 먹고 있는 중이야 아직 게임에 먹힘지 아니 꿈속에서도 땅파고 있다니까 X됐어 지금 아니 헬다이버즈에 빠졌을때는 꿈속에서 계속 벌레와서 지자아 총 쏘는 게임을 꿈꿨거든 요즘에는 땅파는 꿈꿔 X됐어 땅파다가 갑자기 내 앞에서 폭발해서 헉 그러면서 깬다? 그러면 그 눈뜬 상태로 그 다음에 방송키로 오는거야 그게 방송 시작 시간이야 알았지 깜짝 놀란다니까 골드 에디션이야? 저 캐릭터 지금 골드잖아요 이거에요 여기면 날이 너는位가 돼 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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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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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이거 못 들어오겠는데? 이거 군형에서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들어올건데 야 수류탄 안익었는데도 이 정도면은 4류탄이면 뭐 그냥 끝나겠는걸 게임 도끼 넉백이 좋네 뒤졌다 야 게임 끝났대 이 게임 끝나버렸다 엄마야 이게 뭐요 전설속도 엉덩이 좋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이런 사람들 있어요? 물을 계속 먹어도 목 아래 있는 데가 계속 이렇게 가슴 있는 데가 타들어가듯이 이렇게 계속 뜨거운 열감이 있는? 뭐야 이거? 아프거나 그러는 건 아닌데 엄청 더운 느낌인데 답답한데? 과학병이? 식도염이야? 염이면 뭔가 잡아땡기는 느낌 나고 막 목 아프고 심장 아프듯이 아파야되는데 소화불량인가? 열정이야? 역시 아직 식지않았구나 헉! X댔다 X댔다! 킬없어 킬없어! 여기 여기 돌파해야되는데 여기 돌파해야되는데 어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나가지 이거? 나가야 나 나가야되는데 싹 열어자껴 베이비 어? 엥뚱이 어째 엥뚱이 엥뚱이 폭발은 아름답다 폭발은 아름답다 폭발은 아름답다 폭발은 아름답다 수류탄이 지형에도 피해를 줍니다? 옴마야? 냉매 수류탄이 굴착기가 돼버렸네?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강해지는게 오우 맛있어 오우 맛있어 오우 맛있어 오우 맛있어 오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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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슬슬 낮엔 덥다 혹시 냉매쪽 기사님이신가요? 거의 미쳤는데 지금 오우 오우 육! 흐흐흐흐흐흐흐흐흠 안돼 뭐야 자석 뭐야 아 이런 하찮 여기 집으로 꾸미자 여기 이제 우리 집 으 으 으 으 추팔하기전에 적을 끌어 당깁니다 뭐야 냉메 수류탄 미쳤는데 으 으 냉메 수류탄 미친놈 아냐 이거 야 냉메 수류탄만 키워도 다른 무기가 안 부럽다 야 어우 근데 렉 조지게 걸리네 어우 저 미친 망라뇨같이 생긴 것들은 뭐야 존나 짜증나 병을 하네 아주 어머어머어머 왜 저래 예예예예예예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우 예아 오우 씨 빡세 아니 미친아 저기 안보여 좀 그만 화면 가려 개씨 아씨 씨발 안보여 아이씨 미친놈이신가 아이 냉매 이거 버려 눈깔아파 말은 버리라고 하면서 보일때마다 꼬박꼬박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머리와 손이 따로 노는 이 어떻게 할까 어쩔 수 없지 너무 좋은데 정말 이거 5단계 잖아 이거 안쓰면 쓸모가 없는데 아씨 아 이거 뭐야 더 예뻐진 무기 뭐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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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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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버클럴 예쁘게 할 수 있는데 다 만땅으로 차서 이제 더이상 업그레이드 할게 없는데 예쁜 무기 나오니까 하는 얘기에요 그니까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이제 여자친구 만나러 갈라고 머리에다 왁스하고 막 다 바르고서 이제 준비 다 완료했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친구가 이번에 새로나온 왁스야 발라봐 이러는거야 나 세팅 끝나고 나가기 직전인데 다음에 바를게 이러는거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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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공격이 안보여 개 조졌어 5 5 5 5 5 5 6 6 6 9 5 5 5 5 5 5 5 5 5 여러분들께 하나 팁 드리자면 절대로 냉매를 풀업하지 마십시오 냉매 범위 업그레이드 풀업하지 마십시오 레딧 고 레딧 고 레딧 고 레딧 고 마 호주배게니 몰 아 씨바 비어볼 것 같다 아우 눈깔 아파 왠지 모르겠지만 콕가 찡해 왠지 모르겠지만 콕가 찡해 엄마야 뒤질뻔했네 뭐여 이거 점프를 뛰어 아 아 아 못나가게 앞길 막는 거 봤지 아.. 아.. 진짜 시발 냉매 아 냉매옵크림 안에 개같은거 눈깔아팠어 살 수가 없네 아 개거지같은거 아.. 이제 눈이 좀 편하네 그.. 나 도끼 풀업도 궁금해가지고 도끼 풀업 해볼까? 퓨린드처럼 막 몸몸을 막 리바이던처럼 몸몸을 막 감으면서 뱅글뱅글 돌아버리는거 아니야? 도끼 궤적에 산성이 포함된다고요? 아.. 그거 궁금해서 지금까지 깨고 있었던건데 스포 당해서 안할래 도끼 안키워 아.. 아침부터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키웠는데.. 아.. 아침부터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키웠는데.. 스포스.. 아니 뭐야 신경독 뭐야 이것도 뚫어야돼? 에이 에바야.. 아.. 그거 뭐라고 연차썼다고? 아.. 진짜 니가 제일 안타깝다 니가 짱해라 그냥 도끼로 뭐 업그레이드 되는지 몰라고 연차썼을정도면 너가 짱 먹어야지 너 해 그냥 어.. 이번엔 산성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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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렀 detal deste 아니.. 아.. 음.. 아..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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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아.. 이.. 아.. 섬이.. 어.. 오 쒸이 KB! Top choice! That's all you got! It's liberation! Hello! And good boy! . . . . . . . . C, . . . 나 피하는거 봐 어휴 농사가 잘됐네 풍년이여 아 또 이런데 도끼 안나오고 진짜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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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진짜 극한의 욕심이 없다고? 남자가 좀 욕심이 있으시 남자가 좀 욕심이 있으시 난이도가 높긴 높아 활로 딱 하나만 보여주는거 와봐 이 형이 좀 과도하게 어려워하는거 같아 보여도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이면 도대체 무슨말이? 너 지금 내가 연기한다 그러는거니? 어떻게 알았지? 이제 제대로 보여줘야되겠군 아 미쳤네 어이구 어이구 저 밑에서 무슨일이 일어나냐 저거 나 이거 몇시간 안했는데? 여덟시간정도? 덜릴 수 있는 도끼의 수가 증가합니다 오우 뭐야 뭐한테 이렇게 쳐맞았어? 존나 아파 덜릴 수 있는 도둑 아.. 길 개떡까네 오.. 와라아 some 으흐흐 아.. 장난치지마 저 웨이브 치는거 너무 아름답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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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맛있다 든든하다 아이고 이거 짱인데 30% 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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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돌리느라 다 썼네 나 그냥 가만히 서있어도 될텐데 도끼도 수류탄으로 쳐? 도끼도 수류탄으로 쳐? 그쪽으로 쓰지 않아? 숱 잡았다 어잠만만 너무 예쁘다 그러다가 나 뒤지게 생겼다 변태의 기질이 있다고요? 제가 변태가 아니면 이루고 있겠습니까? 개변태죠? 개별이 어 잠깐만 이건 진짜 각이 없는 위에 있지 롱이 피가 너무 없다 피를 채우고 피가 너무 없어 피가 너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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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장난하지 마세요 피가 너무 좋아 피가 너무 좋아 피가 너무 좋아 피가 너무 좋아 어이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와이랍니깐 진짜 아씨 하아 방종이 개같은가 씨브라이가 개거자체